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2회차 평가단 문제는 정책론인데 우리 이제 문제 풀어봤을 거라 생각하고 정책론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이제 문제 풀어서 많이 틀렸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정리하는 단계니까 왜 틀렸는지 잘 설명 듣고 다음에 안 틀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 잘 하시길 바라요. 자 1번 문제 보죠. 매년 거의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 수단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네요. 직접 개입. 우리가 이제 암기할 때 직접 개입은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하거나 가격까지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거 가격 결정하는 것도 정부의 직접 개입이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시장에서 하는 일을 정부가 직접 한다.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나타나니까 수요 공급을 정부가 직접 하거나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가격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거 이걸 직접 개입이라고 하고 자 간접 개입을 우리가 외웠었죠. 정부의 간접 개입은 암기 코드로 개발 보조금 정보 이렇게 암기를 했었고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발이 맨 앞에 두 개 있는 거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 보조금제도 조세 세금이죠. 금융정책 금융은 자금을 융통하는 건데 대출받는 게 대표적인 금융이죠. 대출 규제 LTV DTI를 얘기하는 거고 LTV DTI 그 다음에 정보 지원하는 거 정부의 행정상 지원 정보 지원하는 거 예를 들면 실거래가 신고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제도 이런 건 정부가 부동산의 정보가 잘 숨겨져 잘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다 보니까 알려주려는 제도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자 개발 천천히 잘 풀어야죠. 자 개발 보조금과 개발리익 환수제 여기 있네요. 개발리익 환수제는 간접이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고 개발부 보조금 제도는 여기 있네요. 보조금 얘도 간접이니까 제끼고 보조세 세금이죠. 세금 나왔으니까 얘도 간접 자 개발 보조 금융정책 금융 LTV DTI 얘도 간접 그 다음에 정보 지원하는 건 없네요. 자 그럼 나머지는 직접이 되겠죠. 간접 4개 직접인지 확인해 보니까 자 공용개발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하는 거죠. 정부가 주로 수용방식으로 땅을 사들여서 정부가 다 개발을 끝내는 걸 공용개발 이때 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공용개발을 하죠. 공공개발이라고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LH가 정부 등 LH가 땅을 직접 사들이는 제도 토지은행 제도를 이걸 공공토지 비축제도로 하죠. 사들이는니까 수요자 역할이고 자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는 임대주택에서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가격을 시장갈보다 낮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규제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직접 개입이겠네요. 그래서 직접 4개 간접 4개죠. 자 간접 개발 보조금 정보 이렇게 4개 제끼면 직접 4개 간접 4개 이렇게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니까 암기코드 개발 보조금 정보 반드시 외워놔야죠. 자 두 번째 정부의 개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자 1번에 보니까 정부는 시장의 외부효과 공공재 독과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맞죠? 자 외부효과 공공재 이 독과점을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죠. 불안전 경쟁 시장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외웠던 게 외공 불 비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죠. 정보의 비대칭성 이렇게 4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시장 실패를 일으킨다. 시장 실패가 뭐냐 그러면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원이 고르게 나눠지는 역할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즉 부동산이 자원인 거예요. 자원의 배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자원의 배분이 정확히 잘 효율적으로 나눠지지 않는 것을 시장 실패라 그래요. 이 시장 실패를 잘 보완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이렇게 시장에 문제가 있는 걸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라고 그래요. 경제적 기능에 해당되는 맞는 질문이고 자 이번에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위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즉 첫 번째 질문은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이나 공공성 형평성이죠. 고루고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누진세라든지 여러 가지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제도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건 사회적 목표를 위한 정치적 기능이라 그래요. 정치적 기능.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건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 두 가지가 있죠. 결국 이 두 가지를 가탕으로 해서 정부는 무조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에 정부의 간접 개입 수단은 이라고 나왔는데 정부가 시장의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거죠. 또는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건 간접 개입이 아니라 직접 개입이죠. 쉽게 3번이라고 답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자 4번에 시장 실패는 시장의 자원배분의 기능이 있는데 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자원배분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 한다. 맞죠. 시장 실패의 정의가 나왔고 자 5번에 정부의 개입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개입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정책이라 그래요. 정책을 얘기하죠.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기능을 악화시킨다. 부작용이 생긴다.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것들을 정부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은 시장 실패고 5번은 정부 실패. 이 개념 두 개 잘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틀린 건 3번이 틀렸고 자 세 번째 공공재 보죠. 공공재. 자 공공재는 다수의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를 공공재라 그래요. 재화나 서비스, 서비스까지 포함되는 개념이고 재화를 봤을 때는 뭐 학교, 도서관, 공원 또는 뭐 잘 보존된 산림, 등대, 기타 등등이 여러 다수의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인데 자 공공재는 주로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기금으로 공급하는 재화다. 맞죠? 정부가 주로 제공하는 거죠. 정부만 이렇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주로 비용을 부담해서 만드는 재화라고 생각해야 되고 자 두 번째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이 두 개의 굉장히 독특한 성질이 있죠. 경합하지 않는다라는 건 동시에 소비해도 괜찮다. 동시 소비성이라 그래요. 동시 소비해도 괜찮다라는 건 내가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 비배제성은 돈을 안 낸 사람도 배제할 수 없다. 이걸 무료 소비성이라 그래요. 무료 소비성. 제가 이제 수업 중에 등대를 바탕으로 예를 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공짜로 이용만 하려는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나요. 맞죠? 무임승차 현상이 날증할 수 있다. 맞고. 중요한 건 이제 4번과 연결을 한번 지어보죠.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가 없고 공짜로 이용해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배제시키지 못하니까 누군가 만들어주기만을 바라고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시장을 언제나 사적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존재하는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 필요한 양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 공짜로 이용만 하고 만들어주기를 바라니까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과소하게 만들어지니까 누가 만든다. 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공공재 나오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나서 시장에 필요한 것보다 과소하게 생산되니까 얘가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문제인 거예요. 얘가 문제인 거죠. 시장 실패에 일으키는 대표적인 예로 외공불비 공공재가 나왔는데 얘가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내용인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아서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셔서 직접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재라 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3번은 공공재의 문제는 시장의 자원배분의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한다. 이걸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는 시장 실패에 일으키는 원인이다. 외공불비가 공공재가 시장 실패에 일으키는 원인 맞죠. 공공재는 공원이나 잘 보존된 산림, 도로, 관공서, 학교, 도서관 이런 것들이 다 공공재예요. 그래서 정의 외부효과를 위발하는 경우가 많다. 맞죠? 정의 외부효과도 마찬가지로 좋은 영향을 주는 외부효과의 문제도 뭐냐면 좋은 영향을 주는 이 효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좋은 영향을 주는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재화의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맡기면 많이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정의 외부효과도 문제고 부회 외부효과도 문제인데 정의 외부효과는 시장에 안 만들어지니까 과소 생산되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부회 외부효과는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재도 과소 생산하듯이 정의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것도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에 4번이고 자, 4번 외부효과 보죠. 자, 외부효과는 자, 이 외부라는 말은 시장 밖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해서 외부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 내를 통하지 않고 시장 외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외부효과고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을 통하지 않는 현상인 거예요. 자, 경제활동의 주체가 당사자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줬음에도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을 줬음에도 자, 불구하고 보상이나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 보상이나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돈거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무조건 수요 공급이 일어날 때 돈거래를 바탕으로 해요. 근데 돈거래가 없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통하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을 외부효과를 한다. 외부효과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줬고 자, 오른 지문이죠. 제3자에게 영향을 줘야 되고 의도하지 않고 보상이나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 시장을 통하지 않고 시장 외부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핀피 현상으로 나타나죠. 얘가 Please in my front yard라고 해서 제발 좋은 건 우리 지역으로 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기적인 유치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의 외부효과는 핀피 만약에 부의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지역 같은 경우 우리 지역은 절대로 안 된다. 님비라고 해요. Not in my back yard라고 해서 자, 부의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사회적인 이기주의 현상은 님비 정의 외부효과는 핀피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큰 외부효과는 자, 이게 이제 무슨 외부효과인지 알아야죠. 사회적 비용이 크다. 이건 부의 외부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정의 외부효과를 이렇게 외웠어요. 자, 정의 외부효과를 봤을 때 자, 외부효과는 생산 측면에서는 비용을 보는 거고 소비 측면에서는 편익을 보는 거예요. 이때 정의 외부효과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그래서 내 돈 들여니까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가 좋다.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어요. 내 돈 들여서 사회가 좋다. 자,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고 그 다음에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거예요. 그래서 큰 것만 외울 때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이렇게 외웠고 자, 이건 정의 외부효과예요. 자, 그럼 부의 외부효과는 내 돈 들이는 게 아니라 사회 돈 들여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큰 것은 부의 외부효과죠. 자,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얘 문제는 시장에서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안 만들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장에 맡겼더니 너무 많이 만들어지더라. 과다 생산이 문제인 거예요. 과다 생산에 문제가 발생한다. 나쁜 영향을 주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야죠. 그만 만들려고. 그래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아니라 규제 강화나 중과세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쁜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만 만들려고 생산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중요한 질문이고 이렇게 편익과 비용을 제시하면서 어떤 외부효과냐 그러면 우리가 정의 외부효과와 부의 외부효과를 구분해서 외부효과의 특징에 생산 측면에서의 비용과 소비 측면에서의 편익을 구분을 해놔야 되고 자, 얘들의 문제는 정의의 부가는 너무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 부의의 부가는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문제 자, 이걸 정부가 이제 억제하려고 과다 만들어지는 건 그만 만들려고 하고 조금 만들어지는 건 더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정책으로 개입한다 이런 과정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죠. 자, 3번이 틀렸고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 맡기면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시장에서 안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적정량보다 과다 생산될 수 있다. 맞죠? 자, 5번에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보죠. 정의 외부효과는 내 돈 들여서 사회가 좋으니까 사회적 편익이 큰 거고 그럼 반대로 부의 외부가는 사적 편익이 큰 거죠.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 맞네요. 자, 그래서 올해 외부효과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내용이에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잘 정리하시길 바라요. 자, 3번이 틀렸고 자, 5번에 토지정책 보죠. 매년 한 문제씩 꼭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서 역시 틀리지 않게 준비해야 될 거예요. 정책론은 이해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단원이다 보니까 설명을 쭉 듣고 암기가 기본이 돼 있어야 되겠죠. 잘 암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용도지역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내용이죠. 중복시정이 절대로 불가능하죠. 용도지역끼리는 절대로 중복이 없고 나머지는 다 중복이 가능해요.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중복시정이 가능하다. 맞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도 당연히 중복 가능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건 용도지역끼리만은 절대로 중복 지정이 불가능하다. 맞는 얘기고. 자,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가를 제거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실시된다. 맞죠? 자, 만약에 토지용을 시장에 맡겼더니 어떤 지역에 주택과 공장이 같이 이용한다면 이렇게 부의 외부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시장에 맡겼더니 토지용을 서로 상충되는 토지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러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정하면 지역지구제에 의해서 그러면 공장 들어오지 못하고 주택만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서로 어울리는 것들끼리 모여 있어라. 공장들은 공업지역 정해줄 거니까 이쪽에 전기설과 교통 잘 마련해 줄 거니까 이쪽에 공장들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공항장들끼리 모여 있어라. 이런 제도가 지역지구제죠. 자,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즉, 서로 이용이 상충되는 이용이 일어났을 때 이걸 막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어울리는 것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토지 이용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토지 이용 규제, 지역지구제죠. 자, 3번에 개발권 양도제. 자, 개발권을 부여해서 양도해서 자, 규제가 강화되어서 토지 소유제가 손해를 봤을 때 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죠. 이 개발권 양도제는 지역지구제의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서 도입된 제도죠. 개발권 양도제. 즉, 규제가 강화된 지역에서 정부가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을 개발권을 줘서 이걸 개발지역에 개발권을 팔아라. 그래서 양도해서, 이전해서 보상을 받아라. 거래를 통해서 보상을 받았으니까 정부가 돈을 쓰지 않고 거래라는 시장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개발지역에 토지 소유자가 개발권을 사면 원래 정해진 용적률보다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정부가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 개발권을 사왔으니까 그래서 초과 용적률을 인정한다라고 얘기해주는 제도인데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도입은 되었으나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미실시 제도다. 폐지되진 않았어요. 미실시 제도라는 거. 자, 한번 보죠. 정부가 규제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정부가 이 토지에서 규제를 강화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보상을 따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의 손실이 발생할 텐데 이 손실을 개발권을 부여해서 이걸 팔아라, 매매해라. 이걸 이전한다 또는 양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개발권을 팔아서 보상을 받아라라는 제도이고 자, 개발권 양도제는 정부가 돈을 써서 보상한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쓰지 않고 시장을 통해 이거죠. 매매를 통해 매매라는 건 시장 거래를 통해서예요.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맞는데. 자, 5번에 지역지구제의 문제. 이 문제가 규제지역과 개발지역의 형평성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라고 하죠. 이 형평성 문제를, 즉 규제를 강화해놓고 보상을 안 해주는데 그러면 규제지역의 토지소에 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안 해준다는 이런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나 개발권 양도제가 도입되었으나 현재 실시되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최근에 계속 우리 시험에 3년 연속 나왔던 문제죠. 개발권 양도제는 미실시 제도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개발권 양도제는 지역지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다.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는 언제나 지역지구제와 같이 다녀야 되고 지역지구제는 우리나라의 토지를 이용하는 규제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용도지역이 정해지면 어떤 지역에 어떤 건물은 들어설 수 있고 어떤 건물은 안 되고 용적률, 건폐를 어디까지 지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토지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지역지구제. 이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단점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만들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 그러나 개발권 양도제는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미실시 제도다.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실시된 적이 없는 거죠. 6번 토지정책. 역시 중요한 거니까 잘 정리해야 되고. 1번에 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정부 등이라고 나왔지만 토지 비축제도는 정부 등에 해당되는 것이 어디냐면 LH예요. 한국, 우리나라에 있는 랜드하우스니까 랜드는 토지고 하우스는 주택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 제도를 전담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절대로 이 일을 하지 못하고 토지 비축제도나 토지은행 제도는 무조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담한다. 중요하죠. 잘 기억해놔야 돼요. 우리 학기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HF가 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대출과 관련된 주택연금대출의 보증업무와 저당채권의 유동화에서 은행과 투자자를 중개해주는 그런 저당의 유동화의 중개기관 역할을 했었고 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 제도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담한다는 거.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맞죠? 땅값이 많이 올라갈 때 LH가 좋은 땅을 분양해서 매각하거나 집가를 낮춰서 안정화시키거나 공공용지로 즉 정부가 도로, 학교, 도서관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공공용지가 필요하겠죠. 이런 공공용지로 쓰려고 사놓는 거죠. 미리 미개발 토지를 저렴하게 사놓는 거죠. 토지 비축제도는 맞는 얘기고 1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이번에 보죠.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수행자로부터 자,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겠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걸 개발 사업을 통해서 얻는 이익 이걸 개발 이익이라 그래요. 개발 이익을 정부가 불로소득이니까 환수하겠다. 이건 개발권 양도제가 아니라 개발이익 환수제 또는 개발 부담금제도라고 나와야죠. 자, 이때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 이 개발 이익이라는 뜻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건긴 한데 개발 사업으로부터 얻는 사업이윤과는 관련이 없어요. 개발 사업으로 얻는 이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상을 초과하는 정상을 넘어서 초과하는 지가 상승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제에서 불로소득적 증가분은 뭐냐면 땅값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정상보다 많이 올라간 만큼을 이걸 개발 이익이라 그래요. 이건 일하지 않고 사업이윤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땅값이 올라가서 이익을 얻은 거니까 전부 다 갖지 말고 일부 약 25% 정도 정부가 환수하겠다. 이때 부과하는 금액의 명칭이 개발 부담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제를 얘기하고 이때 이 불로소득적 증가분이 개발 이익인데 이 개발 이익의 뜻은 정상을 넘어선 지가 상승분, 토지 가격 상승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이윤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자, 3번에 보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정부가 허가를 내줘야만 거래할 수 있죠. 계약이 인정되는 거니까 자, 공익목적을 위하여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간의 거래 우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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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자체 등이, 공사 등이 매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걸 선매제도라 그래요. 정부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제도, 선매제도. 물론 강제로 뺏는 건 아니고 자, 이건 협의해서 너 정부한테 팔래? 라고 이렇게 물어봐서 정부가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제도를 선매제도라 그래요. 토지수용이 아니라 선매제도라고 나와야죠. LH가 특히 토지은행제도에서 땅을 사들이는 제도는 주로 선매제도를 통해서 땅을 사들인다. 즉, 토지거래가구역 내에서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땅이라고 판단되면 정부가 허가를 안 내주면 너희들 개인간의 거래 못할 수 있어. 대신에 정부가 먼저 사들일 수 있으니까 나한테 팔래? 내가 사줄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정부한테 판다고 하면 정부가 사들일 수 있는 제도, 정부 등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제도, 선매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3번은 선매제도를 얘기한 거고 4번에 미개발 토지를, 개발이 안 된 토지죠. 미개발 토지를 계획에 따라서 구액 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 이건 도시 토지예요. 도시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 개발되지 않은 걸 도시 토지로 전환한다. 이걸 도시 개발 사업이라 그래요.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구액 정리 사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 제도가 아니라 도시 개발 사업. 이때 도시 개발 사업은 땅을 되돌려준다라고 해서 환지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는 거, 환지 사업 방식을 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도시 개발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5번에 보니까 토지에 개발과 보존의 문제, 경합이 생겼을 때 이 토지를 개발할 거냐, 아니면 개발하지 말고 보존 내버려 둘 거냐라고 부딪힘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개발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개발하지 말자고 했을 때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개발하자고 하고 개발하지 말자고 하니까 토지에 대한 적합한 성질을 한번 따져보자. 토양이나 입지나 활용 가능성 등등을 따져봐서 개발했을 때 어떤 부분이 정확히 좋은지 개발했을 때 어떤 부분이 나쁜지를 정확히 따져봐서 이걸 알아보고서 결정하자. 그래서 개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토지에 적합한 성질을 따져보겠다는 토지 적성 평가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토지 적성 평가 제도. 그래서 다 틀렸고 1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6번 중요한 문제니까 꼭꼭 다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야 되고 물론 완벽하게 문장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얘는 이거다라고 서로 정확히 연결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7번 보죠. 임대료 규제. 자 임대료를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시장 가격보다 낮게 싸게 규제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임대료 부담을 임대료 부담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죠. 임대료 규제. 가격을 직접 정부와 통제하니까 직접 개입이고 임대료 규제를 낮게 정하는 건데 이걸 상한제라 그래요. 낮게 정하는데 왜 상한제라고 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50만 원인데 정부가 30만 원까지 규제했다. 그러면 3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만 원이 규제 가격인데 규제 가격이 규제 임대료가 임대료에 상한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높게 받을 수 없는 상한을 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가장 높은 임대료를 상한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정한다. 그래서 상한제라는 말을 쓰는 거죠. 1번에 보니까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아야 규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맞죠? 만약에 반대로 규제 임대료가 시장 가격보다 높으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낮아야 효과가 있는 거고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으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임대료 상한제의 실시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를 발생시킨다. 맞죠? 가격을 낮게 규제하니까 가격이 낮으면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많은 거예요? 낮으니까 수요가 많고 파는 사람한테는 불리하니까 공급자는 줄을겠죠. 그래서 항상 언제나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낮게 규제하니까 맞는 얘기고 자, 3번에 임대료 규제를 시행하면 장기적으로라고 나왔는데 자, 이제 공급을 우리가 볼 건데 공급은 단기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서 공급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장기로 넘어가면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하면서 공급량이 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장기라는 건 공급의 탄력성이 커져서 이 말 뜻은 공급량이 변할 수 있다. 공급량이 변할 수 있다가 된 거예요. 자, 변할 수 있는데 이제 증가할 거냐, 강소할 거냐를 정하는 거예요. 자, 변할 수는 있게 됐는데 장기에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해서 근데 가격을 낮게 규제했으니까 공급자에게 손해다, 이익이다. 당연히 손해가 나겠죠. 그럼 공급은 어떻게 변한다? 줄어들 거예요. 자, 장기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하여 맞죠?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하여 자, 공급이 어떻게 변한다? 감소해야 돼요. 싸게 규제하니까 공급자는 손해니까 공급을 줄이려고 할 거예요. 3번이 틀렸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장기적으로 실시하면 공급이 줄어서 이제 임대주택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임대주택 부족량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죠, 시장에. 그래서 공급량이 너무 줄어서 주택이 너무 부족해지면 이런 부작용이 있죠, 이제. 임대인은 임대주택에 거의 운영을 해봤자 수익을 못 받을 거니까 임대주택에 투자를 줄일 거고 그러면 임차인이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해도 고쳐주지 않을 거예요. 주거질이 떨어질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존 임차인은 나가면 들어올, 집을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기존 임차인은 이동을 저하시킬 거고. 자, 그 다음에 주택이 너무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받으라는 법정 임대료, 임대료 규제의 가격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뒷동 거래, 음성적인 거래 가격으로 지불할 거예요. 이중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임대인 역시 이제 임대주택을 계속 운영을 하자 돈을 못 버니까 용도를 다른 걸로 바꾸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용도 전환이 많이 이루어져서 주택이 더, 임대주택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악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임대료 규제를 장기적으로 실시하면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자, 이때 이중 가격은 두 개의 가격은 뭐냐면 정부가 받으라고 하는 규제 임대료가 있을 거예요. 규제 임대료로 들어가려고 하나 정부는 이만큼만 받아라 라고 정해놨지만 이걸로 들어가질 못해요. 주택이 너무 부족해져서. 그래서 음성적인 지불 가격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음성적인, 음성적인 가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암거래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규제 임대료와 음성적인 임대료, 암거래 임대료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다 라고 봐야 되고 자, 5번에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이 저하된다. 맞죠? 임차인들은 주택을 나가면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사를 안 할 거예요. 주거질이 저하된다. 임대인은 돈을 못 버니까 임대주택에 투자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고치는 일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주거질은 떨어질 거다. 자, 이건 시장의 부작용이죠. 자,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자, 8번에 임대료 보조 정책 자, 임대료를 저소득층에게 이제 보조해 주는 거죠.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 줬을 때 임대료를 보조하면 임차인의 소득이 증가하여 돈 받았으니까 소득이 증가하여 수요가 증가한다. 맞죠? 자, 한번 잠깐 정리하면 임대료 보조 자, 이런 거죠. 우리가 단기와 장기로 이렇게 나눠서 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단기에는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어서 공급에 변화가 없어요. 공급이 변화되지 않는다.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이 변화되지 않고 공급은 장기에 변하게 되는 거예요. 공급은 변한다. 공급은 장기에 변한다예요. 왜 그러냐? 장기에 공급이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커지기 때문에 공급은 장기에 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기는 공급 변화가 없으니까 수요 측면을 보는 거고 장기는 공급 변화가 없으니까 공급 측면을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주면 보조해 주면 자,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날 거니까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단계는 임대료가 올라가요.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면 누가 좋아요? 임대인이 좋겠네요. 그래서 단기에는 누가 혜택을 보냐면 임대인이 혜택을 볼 거예요. 임대인이 초과 이윤을 얻게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장기로 넘어왔는데 장기로 넘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공급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 있죠. 임대료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한테는 좋은 걸 거예요. 공급자에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좋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공급이 변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가격이 높으니까 여기에 이제 공급이 증가되는 거예요. 자, 얘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임대료 보조에서는 장기의 공급이 증가한다. 아까 임대료를 규제하면 장기의 공급이 줄고 임대료를 보조하면 장기의 공급이 는다예요. 자,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원래만큼으로 임대료가 하락할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만큼으로 임대료가 하락하면 결국 이때는 누가 혜택을 본다? 임차인 혜택을 보겠죠. 가격 원래대로 낮춰져 있고 보조금을 받으면 계속 그 보조금을 임대료에 지불하면 될 거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혜택을 본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가 나오면 가격이 올랐다가 내려간다. 처음에는 임대인이 혜택, 나중에는 임차인이 혜택. 자, 이때 장기의 공급이 어떻게 변하냐면 임대료를 규제하면 임대인이 손해니까 장기의 공급은 줄고 장기에 임대료를 보조하면 공급이 는다. 이 공급 변화가 반대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임대료를 보조하면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임대인도 좋았다가 임차인도 좋았다가 시장에는 임대주택도 많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임대료 규제보다 임대료 보조가 훨씬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보조. 임대료를 보조하면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하락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여 임차인 혜택이 아니라 임대인이 혜택을 본다. 이렇게 나와야죠. 틀렸죠. 틀린 지문이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3번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자, 규제 정책보다 더 효율적인 정책이다. 맞죠? 자, 임대료 규제를 장기적으로 실시하면 임대주택이 공급이 줄어서 장기에 주택이 많이 부족해져서 시장에 부작용을 많이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가 훨씬 더 효율적인 정책이죠. 정부가 돈을 쓰면서 정책을 펼쳐야 되고 임대료 규제 정책은 정부가 돈을 안 쓰고 야, 임대인 너 손해봐도 어쩔 수 없어. 너 조금만 받아. 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제를 하면 시장에 악영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임대료 규제 정책이었던 거고. 자, 임대료 보조를 장기적으로 실시하면 공급은 증가한다. 자, 규제 정책을 실시하면 장기에 공급은 줄고 보조 정책을 실시하면 장기에 공급은 는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옳은 지문이고.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자, 바우처는 교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격 보조라고 하는데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교환권으로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러면 20만 원짜리 바우처를 받으면 임대료 50만 원 낼 때 내 돈 30만 원, 바우처 20만 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인은 이제 바우처를 받을 때 나중에 정부에게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정부에서 이제 바우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제도이죠. 우리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예요. 자, 바우처 제도를 가격 보조 제도라고 하고 임대료 보조 정책이 하나이다. 맞죠? 자, 틀린 건 2번이 틀렸고 자, 9번 부동산 조세 정책 자, 유명한 문제죠. 종합부동산세 작년에 계속 요즘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4년 연속 계속 조세 정책에서는 조세 총론에서 배우는 지방세, 국세 이 두 개 구분할 수 있느냐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올해까지 설마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어찌하거나 잘 정리해놔야죠. 자, 이때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 지방세 세 개는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방세로 취득 단계 내는 건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단계 내는 거 재산세 이건 꼭 기억해놓고 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보유 단계 내는 보유과세 맞고 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자,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내는 세금인 거예요. 내가 살 때 5억 주고 샀는데 팔 때 8억 주고 팔았다라면 양도 차익이 3억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세금으로 내는 것이 양도소득세죠. 근데 중과되면 매도인이 생을 많이 내니까 안 팔려고 할 거예요. 공급이 얼어붙어요. 그래서 이 말은 공급이 감소될 거다. 자, 매도인이 파는 걸 자꾸 뒤로 미룰 거예요. 그래서 파는 양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가격은 다시 올라갈 거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맞고 자, 공급의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이면 중요한 건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적인 대상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자, 비탄력이 공급이 비탄력이니까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완전히니까 모두 낸다. 공급자가 모두 부담한다. 그래서 조세는 임대인이 공급자죠. 공급자, 수요자는 임차인을 보는 거고 공급자는 임대인을 보는 거니까 전부 부담하게 된다. 맞네요. 자, 재산세를 동일세율로 부과하면 이런 걸 비례세라 그래요. 가격과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부과하면 역진세적 효과가 나타난다.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조금 내는 꼴이 나타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문제가 발생하니까 바람직하게 세금을 부과할 때는 비례세가 아니라 누진세로 부과해야 된다. 차등과세라고 하죠. 이렇게 부과해야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역진세적 효과는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조금 내는 꼴이 나타나는 거. 자, 5번에 수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큰 경우라고 나왔어요.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성이 크다. 자, 그러면 탄력성이 작은 비탄력적인 대상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얘의 부담이 크다. 조세의 부담이 크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공급자의 임대인이 세금을 많이 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부분이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야죠. 즉, 임대인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임차인에게 많이 떠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전가되는 부분이 작다. 임대인의 부담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조세정책에서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거 내야 될 사람이 내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떠넘기는 걸 전가라 그러죠. 떠넘겨서 결국 내지 않아도 될 사람이 내게 되는 현상을 귀착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조세의 전가와 귀착 문제에서는 비탄력적인 대상 탄력성이 작은 대상이 수요와 공급을 비교했을 때 탄력성이 작은 대상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가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였죠. 자, 10번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계속 우리나라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자, 우리 5개 외워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아까 배웠던 거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양도제는 폐지되지 않았지만 미실시 제도 그러니까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인 거예요. 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무수히 많이 있겠지만 시행되지 않는 제도를 골라내야 돼요. 자, 이거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택지 소유 상한제 예전에 5대 도시에서 한 가구당 200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거 개인 권리 너무 침해한다고 해서 폐지됐어요. 폐지 두 번째 택지 소유 상한제 폐지 세 번째 토지 초과 이득세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가격이 오른 만큼의 50%를 세금으로 내고 내야 되는 세금이 있었어요. 이거 토지 초과 이득세인데 역시 너무 개인 권리 침해한다 해서 폐지 얘도 폐지됐고 폐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 공인유계사 시험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감정평가사에 부동산학개론 원론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학개론과 거의 동일해요. 거의 뭐 80% 탁 같은 내용인데 자, 여기서 나왔던 지문이 뭐냐면 공한지세 도시, 토지 중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둔 토지를 공한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지금 세법에서 종합토지세 없죠. 종합부동산세는 있지만 종합토지세는 없어요. 자, 애들도 폐지된 거예요. 그래서 총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다섯 개는 무조건 안겨놔야 돼요. 개발권 양도제 미실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폐지 공한지세, 종합토지세 폐지 이렇게 그래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이거죠. 실거래가 신고제, 분양가 상한제 여전히 시행되고 있고 특히 분양가 상한제 우리가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시되고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오른건 기역, 디귿이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책론이었고 정책론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고민고민해서 문제를 출제한 거고 이 초반에 이제 우리 평가당 한 3개월 동안 나오는 문제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변형시키거나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종합해서 문제를 내는 거니까 단원 공부했던 걸 바로 그냥 문제 풀지 마시고 만약에 제가 이제 목록 제수처에 드렸죠. 각각 몇 회차에 어떤 단원, 몇 회차에 어떤 단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그 단원을 좀 공부했던 걸 쭉 복습 정리하고 이제 평가당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라고 해서 풀어보고 많이 틀려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틀려도 괜찮는데 틀렸을 때 다음에 이제 정리해서 왜 틀렸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설 강의까지 해드릴 거니까 가능한 저도 친절하게 좀 시간 들여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할게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정확히 알고서 다음에 안 틀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내면 분명히 학계로는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